진주 라오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체 왜 라오스까지 가게 되는 건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인 만큼 멋진 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인 만큼 멋진 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인 만큼 멋진 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년 11월 25일 오후 6시 뱅크호텔 뱅을 보면서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라오스의 문화 교류를 위해 열리는 2016 Feel Korea in Laos. 어서 어서 친구들 참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희리로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해! Gracias 뭐해주세요? ない